.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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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류 현류 대신 혈안을 드리겠습니다 유갑 옴밭 많이 나오네 에리트 두 마리 잡아도 되겠지? 대학살 떴으니까 난타도 도움될거고 왜 렉걸리지? 전에 렉걸리던거 아직 원인 못 찾았구나 전에 랜덤 미션할때 렉걸려서 미션 못했는데 폐 먹어 폐 화형 근데 보스가 변실로 보시네 화영 먹긴 먹겠는데 보스는 뭘로 잡냐 무장 해제 해주고요 드롭 클로스 라인 핑크병 깨시 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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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트게더에 올라갔던 저걸로 할까 첨탑 첨탑 고사 대학사를 뽑을 수 있을까 첨탑 능력 평가 시험 히오 스티 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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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대학살 클로스라인 좀 그만 좀 같이 나와라 좀 대학살이 다 좋은데 이래서 쓰기 힘들어 진짜 좋은 카드인데 뭐야 왜 축하 안해줘요 빠바바밤 빠바밤 사신 연사 한돌 사신 연사 죽는 브금이랑 이기는 브금이랑 똑같이 죽을때 빠바바밤 이고 이길때는 빠바바밤 서네코 서서서서 서서서서 서네코 서네코가 왜 좋은가 카드를 두장 더 뽑기 때문입니다 뭐야 게임을 왜 이기려고 해 게임은 즐기려고 하는거지 전투장비 상대방 빡치라고 하는 겁니다 돈벌려고 하는거 아니야 돈도 벌면 좋은거지 번부림 어떤 상황에서도는 아닌데 웬만한 상황에서는 스네코가 좋아요 두장을 더 뽑잖아 두장 두장 오씨 저주인형 개굴 그릇 공격 공격 오션 아 이제 한개 돌파 쓸 수 있네 심 호흡 플러스 사용하기 서네콘데 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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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 툭 으아아아아아 뚝배기 타격용 인형 갑격 갑격 부적 저주인형 흫 하 아이 거지같은게 뭐 저주 하나 못먹겠어 이거 마우스 올리면 나옴 영코 33 이게 실력입니다 피우상 고수 짭퉁스네코네 이거 이거 사신이 있었으면 훨씬 좋았겠는데 미션 성공 뭐야 외성공이죠 감사합니다 현실 심호 고수 진화 언제 나옴 테일아 진화 시켜줘 이게 이 고스트로 나오네 흫 스틸 기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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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1박에서 4심 걸렀는데 기존 덱 이렇게 흘러간 1박에서 4심 걸렀는데 멋대로 해봐라 하찮은 야골룸 아이씨 쭈욱 빼기 펜촉 서순 타락이다 타락이 좋을까 몽두기가 좋을까 역시 그러면은 그렇구만 다 강화되어 있는데 판도라가 나오네 다 강화되어 휴식 싫어하는데 몹 잡으면서 카드 먹죠 타락이니까 타락 파워 전사 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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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 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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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act 스파 스파 sab 잼기력 잼기력 트럭 어? 갸굴 갸굴스 갸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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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류 우리의 진화 자니 자니 헐 그냥 뚝배기 깨버리네 이게 당신의 뚝배기입니다 저걸 때려바로 뻔데기 신성 신성 뻔데기 어느걸 해도 서순임 서순... 양 서순 서순 양 어 진화 테일아 드디어 맞참는 빠이말리 워아이언클레드 워아이언클레드 브론즈클레드 흘려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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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1번 버튼이 잘 안되는데 키보드 맞갔나 왜 또 잘 되냐 챔퍼 예 뭐가 잘 안되니 진화 써야돼 내 인생에 존재하기 에 뭐야 철학 빌런 헉 아휴 후원 감사합니다 나는 존재한다 고로 존재한다 고기 덩어리 기사회생 고로 등반한다 고로 등반한다 타열 광란 소돌 광란 삭제하거나 상향좀 광란 너부야 카세아는 코스트 망했다 티브르트 왼쪽 수비가 다 밑에 바퀘 있었냐 연사 이돌이 연사 클로스라인 킬각 나오나 안 나오나 92 곱하기 13 아냐 아 이제 하나 더 때릴 수 있으니까 킬각이지 92 곱하기 7 해야 되는 거 아냐 7배 아닌가 아니 펜촉이니까 아니 뭐 연사 쓰니까 2배 맞잖아 아니 내 킬각 안 나오네 4배 6배 아님 6배 맞지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3 하면 킬각 아니잖아 그니까 킬각이 아니잖아 6배 맞지 6배 맞지 6배 맞지 4배 맞지 5배 맞지 4 Sempre 틀레드 길이 가겐 내 타락 타락하지 못한 아이언 크레드 이게 탐소니 나오네 예 삥끝 한 장 더 넣을 수도 있잖아 응 아니야 방석에서 돈 나오는거 보니 돈방석이었네 결혼하기 실패 실패 신고당할 뻔 보니신고 세머리아가리 타괴 지나 갓 겹파 한 돌 기사가 맞지 아 아 돼지색 이걸 이걸 힘을 깎네 까비 이 도려 사락 나는 사락했다 이 도려 사락 나는 사락했다 여기 까ack 이 도려구라 이 도려구 살게 꿀 시 빛 West 인사 30.. 66.. 사실 있었으면 이렇게 고생 안했을텐데.. 오쒸.. 절 힘을 계세요.. 힘의 차이.. 형상 저턴핸드 되게 잘 나왔는데.. 아닌가 한 돌 먼저 썼어야 하나.. 아니 타락 왜 이 코드에 잠깐만.. 아이C.. 사기당했네.. 서순댔다.. 무장해제개굴 인데.. 나중에 쓰는게 낫겠지.. 나중에 쓸 기회가 있을까 근데.. 뭐 어차피 진화도 있고.. 어.. 이걸로 수비되니까.. 나중에 인공물때문에.. 제대로 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애.. 가디언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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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거만 막으면 되는데.. 어차피.. 텅스텐이 있어서 막았지.. 이건 이겼지.. 내가 이겼다.. 심장.. 어차피.. 의미없는.. 무장해제.. 아닌가.. 의미가 있나.. 아.. 의미가 있네.. 딜이 왜 모자라 딜이.. 절대적인 힘.. 절대적인 힘.. 방어를 올리면 21 데미지.. 심장.. 허접색.. 방금 시도로 완타덱하기.. 싸서..